수고한 자세히 수고한 자세히 수고한 자세히 수고한 자세히 야 너 뭐하냐?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거에 한번 뚫어보래 어 그래? 좋아? 야 이 노래 좋은데? 그치 딱 이거 내가 저작권 협회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거 협회 등록하면은 딱 내 노래 되고 그 다음에 돈 벌고 꿈까지 싫어 한국일단계 15년, 13월에 10년, 13월 20일 15살 16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